아 뭐야! 다시 해! 다시 해! 저는 이은찬입니다. 제가 다니는 학교는 고등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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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학년입니다. 어깨 들리지 말고! 여섯 살? 여섯 살에서 일곱 살 왜 좋아하게 됐어? 여섯 살이 있어서 품런 같은 것도 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. 품런 같은 거 치는 게 더 재밌고? 어느 팀을 제일 좋아해? NC NC의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? 나성봉 왜? 잘 쳤어요 잘 쳤어? 둘 다 같이! 은찬이는 앞으로 꿈이 뭐야? 야구선수 그럼 왜 야구선수가 되고 싶어? 지금까지 야구선수를 생활하기 위해 야구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. 네 네 네 유짱이 어깨 지금 칠 때가 있어 올라가 네 맞지 네 네 네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엄마 아빠 나 야구에 시켜줘서 정말 잘했어 나 나중에는 정말 잘했어 사랑해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.